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텍사스 주지사실은 어제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말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에버 주지사는 돌파 감염 사례에 해당됩니다. 에버 주지사는 이후 트위터 영상을 통해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. 현재 감염으로 인한 열과 통증 등 특별한 증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앞서 에버 주지사는 확진 판정 하루 전날 델러스 인근의 실내 행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에버 주지사는 란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함께 공화당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정치인입니다. 지난달에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반발하는 지역정부와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. CNN 등 미국 언론들은 텍사스 주의 어제 하루 확진자가 2만 5천 명을 넘어서는 등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고 정작 본인이 돌파 감염자가 됐음에도 에버 주지사는 아직까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